대학생 시절이었어요. 저는 화학도 전공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 굉장히 객광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 여러 가지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도 상의했어요. 스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내 물음을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째서 사람들이 출구하느냐 물어봤더니 스님이 당신이 왜 밥을 먹느냐 나한테 외쳤어요. 왜 밥을 먹느냐. 그래서 마침내 큰 스님 말씀을 하기를 중생들 위해서 밥을 먹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가하기는 중생들 위해서 출가하라고. 그리고 수행도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뭔 생각을 놔버리라. 오직 할 뿐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찌각으로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놔버리라.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 네. 오직 할 뿐. 출가하는 동기 물론 우리 미국 사회에서 내가 잘 살고 내가 가난한 집 퇴원하지 않고 좋은 집에서 퇴원하고 그래서 출가한 동기가 바로 이 세상에 내가 굉장히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출가한 동기였어요. 그게 숭산스님을 뵈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네. So as for example, we had one Zen master in our school who was teaching and leading Kilceg in three different places. One time in Sudoksa, one time in Shinwanza, and one time in Quagisang. And I was sitting with him all three times. This is actually Subom-seng. 예능은 장진의 7일 동안 동안 이게 영문은 자가와 같은 운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능과 정진의 7일 동안 동안으로는, 후기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능은 장진을 수는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는 신원 산업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한 상osion을 즐기 마라의 공연을 활용했습니다. 안하지만 아주 좋은 교체는 또는 경제와기사는 마지막 경제와기사는 모이시는 것과 많이 흐릅니다 그 때까지 이 경제는 경제와기사는 경제와기사는 내가 하나야 할지 생각했다. listening, 혹시 경청이 이 optimize 가야 하나? 혹시 경청이 같은 곳이 있었나요? opening과 같이 이승키는 말이야. 나는 그 경청이 가장 좋다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게 지금이네요. 이제 경청이 가장 좋다고 하다고 했다고 하였다고 했다고. 그니깐 Bigfoot Since then. 이해가 잘 아셨다. 그니깐 어디까지 어디서 먹었지. Poland or sitting in Providence just now is the best guilt check. If you are satisfied if you have enough money just now is the best guilt check. But if you are dissatisfied it's never going to be a really good guilt check. Namo Amit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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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start 1, 2, 3 1, 2, 3 Come back again Come back quickly Come back soon Come back soon Come back soon Come back soon I'm going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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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